요버시오 김처사, 내 원 좀 풀어줘소. 주막 한기퉁이에서 술을 마시던 오입쟁이 오촌지가 땡중 김처사에게 애걸복걸하고 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일평생 치마 두른 것은 안 먹어본 게 없소이다. 수처녀, 유부녀, 과부, 무당, 기녀, 머리풀고 춤추는 미친년, 소박맞은 성녀 알 것 없이 내가 손을 안 댄 여자가 없는데 딱 하나. 오촌지는 닭대기 한 사발을 단숨에 들이치고는 능글맞은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말이요, 여태껏 딱 하나 먹어보지 못한 게 있거든. 그게 무엇이요? 그것이 말이요, 여승. 뭐라 했어? 응, 여승 말이요, 여승. 그러며 오첨지 멋쩍은 듯 꼴꼴 웃는다. 여보시오 김처사, 내 평생 소원이요. 좀 도와주시오. 내 그것만 먹을 수 있다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소. 김처사라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요. 제발 내 원 좀 한번 풀어주고랴. 만석군부자 오첨지는 복내에서 유명한 자린고비이다. 집에 거지가 와서 구고를 해도 식음밥 한 덩이도 아까워했으며 단 한 푼도 남을 위해 쓰는 것은 벌벌 떨었다. 그런 오첨지가 유일하게 아끼지 않고 쓰는 것이 있으니 바로 주색잡기다. 일단 누구든 목표에 들어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빠뜨렸다. 그것만큼은 돈을 아끼지 않고 퐁퐁 써댔다. 김처사, 내가 이제 돈 주고 사먹는 건 질렸소이다. 이 일만 성사시켜주면 내 김처사에게 섭섭지 않게 살해할 것이요. 한번 연결해보시오. 글쎄 울시다. 말없이 오첨지 말만 듣고 있던 땡중이 부정도 긍정도 아닌 묘한 여운을 남기며 일어섰다. 김처사, 오첨지는 땡중의 가사장삼을 당기며 어린아이처럼 보채다. 김처사는 정상적인 중도 아니고 그렇다고 산속의 무처사는 도사도 아니다. 일정한 거처도 없이 이 동네 저 동네 떠돌아다니며 시주나 바다 먹고 사는 반건달이다. 어쩌다 오첨지와 인연이 되어 가끔 술친구를 해주곤 했는데 공짜라고는 없는 인간이 결국 속셈을 보인 것이다. 그럼 그렇지. 내가 공짜 술을 사줄 놈이 아니지. 땡중은 의미 있는 미소를 흘리며 주막을 나섰다. 다음 날 오첨지는 아침 일찍 눈을 떴다. 어제 마신 술이 과했는지 속이 좋지 않아 차가운 냉수를 마시며 어제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글쎄 올시다. 도대체 그 말 뜻이 뭐여? 해주겠다는 것이요? 못하겠다는 것이요? 오첨지는 요즘 발정난 강아지처럼 안달이 났다. 머슴을 시켜 김 처사를 찾아보나 복내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 몇 날 며칠을 눈이 빠지게 땡중이 오기를 기다렸다. 보름쯤 지났을까? 문 밖에서 땡중 김 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그 소리가 들리자 머슴보다 먼저 오첨지가 달려나가 김 처사를 맞이했다. 죽었던 아들이 되살아났어도 일이 반가웠다. 오첨지는 사랑방으로 김 처사를 안내하고 술상을 준비하도록 했다. 여봐라 오늘 한 주 아끼지 말고 좋은 술과 고기로 대접해드려라. 두는 서로 부어라 마셔라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얼큰하게 술이 오르자 오첨지가 또다시 여승 얘기를 꺼내놓았다. 일전에 얘기한 그것은 좀 알아보시었소? 아이고, 우리 오첨지가 정말 여승이 고프긴 고픈가 보오. 땡중은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좌우로 살피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첨지, 알겠소. 내일 해가 떨어지거든 일월산 입구로 오시오. 고맙소이다. 네, 은인이오. 오첨지는 입이 벌어지며 땡중 손에 호기롭게 몇십냥을 집어주었다. 다음 날 오첨지는 안달이 나서 대낮부터 산 입구 바위에 앉아 땡중을 기다렸다. 곧 4월 초파일이라 암자를 오고 가는 사람이 빼있었다. 쪼그려 앉아서 여승과의 한판 행사를 상상하니 벌써 약물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드디어 해가 니었리엇 지자 댕중이 갈지자로 걸어오고 있었다. 여기요, 김 처사. 그럼 나를 따라오시오. 두 사람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산길로 들어섰다. 그것은 여승들이 수행하는 만월사로 가는 지름길이다. 한참을 땀을 뻘뻘 흘리며 앞장섰던 땡중이 급하게 뒤로 돌아서더니 검지를 입에 대며 나무 뒤로 숨으라 속삭였다. 오첨지는 잽싸게 나무 뒤에 숨었다. 거기에는 머리에 수건을 둘러싼 여승이 땀을 흘리며 나무를 캐고 있었다. 한눈에 봐도 얼굴이 고왔다. 여승의 얼굴까지 아름다우니 오첨지는 벌써 아랫도리가 그물에 잡힌 미꾸라지 마냥 팔딱팔딱 뛰었다. 한참을 나무 뒤에 숨어있던 오첨지와 땡중은 어둠이 내리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어둠이 내리고 나무를 다 캐는지 그 여승이 좌우를 살피더니 옷을 다 벗고 냇가로 들어갔다. 포얀 속살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때 땡중이 잽싸게 나가더니 여승의 옷을 집어들고 오첨지에게 손짓을 하고는 산속으로 사라졌다. 얼마 후 다 씻고 나온 여승이 벗어두었던 옷을 찾으나 이슬리 만무. 여승은 당황하며 어쩔 줄을 몰라했다. 그때 오첨지가 여승 앞에 나타나니 여승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오첨지는 후다닥 여승을 안아 눕혔다. 발버둥 치며 비명을 지르지만 첩첩산 중에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첨지는 여승의 입을 막고 바지춤을 내리더니 급하게 방아를 찍기 시작했다. 한 시경쯤 지났을까 오첨지가 바지춤을 치켜올리며 산을 내려온다. 컴컴한 산길을 정신없이 내려오는데 4월 초파일 행사에 쓸 짐을 지고 올라오는 동네 박서방을 만났다. 아니 첨지어른 어딜 다녀오십니까요? 어, 박서방? 별일 아니네. 어서 보던 볼일이나 보게. 박서방은 당황해하는 오첨지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런데 다음날 공매에 난리가 났다. 만월사 여승이 산속에서 웬 남정내에게 겁탈을 당해 목을 메고 스스로 세상을 하직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흘렀다. 그 소문을 오첨지가 못 들었을 리 만무하다. 초조해지기 시작한 오첨지. 산을 내려오다 만난 박서방이 떠올랐다. 맞아. 그놈이 입을 놀릴게 분명할 텐데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아침부터 소피 마려운 강아지 마냥 방안을 왔다 갔다 근심이 천근만근이다. 아니나 다를까 사또는 포졸들을 풀어 진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곧 박서방의 제보로 오첨지가 용의선상에 오르고 들이닥친 포졸들이 벌벌 떨고 있는 오첨지를 포박하여 동원으로 끌고 왔다. 네 이놈. 사실대로 자백하지 않으면 내 목숨도 부재하기 힘들 것이다. 여승을 겁탈한 것이 내놈 짓이지. 오첨지는 일단 아니라고 발뺌을 했다. 제가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사또. 아니 저놈이 그래도 발뺌을 해. 여봐라 김 처사와 박서방을 증인으로 데려오라. 순간 오첨지는 하늘이 노래졌다. 땡중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사또에게 모두 이실 짓고 하였다. 이래도 아니라고 발뺌하겠느냐. 아이고 사또. 죽여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오첨지는 그제서야 엎드려 자신이 그랬노라고 실토하였다. 이런 괘씸한 놈. 어서 저놈에게 곤장 백대를 치고 옥에 가두어라. 곤장 백대면 옥에 갇히기도 전에 죽음에 이를 게 뻔하다. 사또.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울며 불며 애걸했다. 그러자 한참 생각에 잠겨있던 사또가 말했다. 좋다. 죽은 여승의 혼을 달래는 의미로 내 재산의 절반을 만월사에 바친다면 내 죄를 사해주겠노라. 어찌하겠느냐. 오첨지는 재산의 절반이 너무 많다 생각했지만 죽음과는 바꿀 수 없으니 그러겠노라고 했다. 그리하여 만월사의 주지스님과 삭도 그리고 땡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산의 절반을 넘겨주고 훈련하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오첨지는 화병으로 드러눕게 되었다. 아이고. 그 많은 내 돈을 어찌할꼬. 한편 만월사에서는 사복 입은 삿고와 땡중, 박서방 그리고 만월사 주지가 앉아 오첨지의 재산 절반을 분배하고 있었다. 잠시 후 고운 한복을 입은 죽었던 여승이 나타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던 그 여승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렇다. 사실은 땡중이 짠 한판의 마당놀이였던 것이다. 여승은 사실 먼 마을 주막에서 술을 팔며 돈 몇 푼만 주면 바로 돗자리를 까는 들병이였다. 오첨지는 돈 몇 푼만 주면 자빠지는 들병이를 재산의 절반을 주고 겁탈 아닌 겁탈을 한 것이다. 땡중은 한몫 단단히 챙기고 먼 지방으로 유유히 길을 떠났다. 곱게 옷을 차려입은 오첨지의 며느리 영월대기 오랜만에 장터에 갔다. 새로 나온 비단천이며 옥비녀와 옥반지가 아름다워 한참 럭을 잃고 보는데 옆에 한 젊은 여자가 다가오더니 옥반지를 껴보고 있다. 차린 모양을 보니 기방의 기생인 듯 한데 이것저것 살펴보더니 주인에게 가격을 묻는다. 주인 양반 이건 얼마요? 그건 연락만 내시오. 어머 이렇게 비싸. 좀 깎아주시구랴. 아니 그 정도면 싸게 부른건디 그러네. 영월댁은 무심결의 기생을 보는데 그녀의 목에 어디서 눈에 익은 목걸이가 보였다. 순간 깜짝 놀란 영월댁이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 분명히 이것은 작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금목걸이가 확실했다. 원래 독실한 불자였던 시어머니는 금목걸이에 불자를 써넣어 평소 목에 걸고 다녔는데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부장품으로 분명히 관에 같이 넣어드렸던 걸 기억한다. 영월댁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몇 번이고 확인을 해보았지만 틀림없이 시어머니의 금목걸이가 틀림없었다. 그런데 관석에 들어있어야 할 금목걸이가 왜 이 기생목에 걸려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으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었다. 영월댁은 줄곧 그 기생을 졸졸 따라다니며 기회를 엿보았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무덤에 사는 귀신인가 아니면 무덤을 파서 귀중품을 훔쳐가는 복울꾼의 마누라인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지만 그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영월댁은 부지불식간에 그 기생의 치마를 잡고 소리를 질렀다. 도둑이야! 깜짝 놀란 기생이 뒤돌아보며 같이 소리를 지른다. 여보시오! 당신이 누군데 함부로 내 치마를 잡고 도둑이라 소리치는 게요? 당신 미쳤어! 장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재미난 구경꼬리라도 챙긴 듯 모여들기 시작했다. 한참을 둘이 옥신각신하며 다투는데 마침 방봄을 돌던 포졸이 오더니 그 기생을 보고 아는 채를 한다. 아니, 너는 청월관의 매향이 아니냐? 가끔 청월관에서 술손님끼리 시비가 붙을 때마다 가서 알게 된 기생이었던 것이다. 아이고, 나리! 잘 오셨소! 내 살다 살다 이런 미친년한테 걸려서 도둑 누명을 받고 있으니 어서 동원으로 인연을 끌고 가십시오! 그래, 알았다. 그런데 너도 같이 가야 하니 가서 시비를 가리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둘은 느닷없이 동원에 가서 사또 앞에 섰다. 역시 사또도 안면이 있는지 그 여자에게 아는 채를 했다. 아니, 매향이 아니냐? 그래, 무슨 일로 찾아왔더냐? 그러자 흥분한 매향이가 침을 튀기며 읍소하기 시작했다. 사또 나으리, 아, 글쎄 장이 열려서 옥반지나 하나 살까 하고 나가서 구경하는데 이 미친년이 다짜고짜 다가와서는 도둑녀나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심장이 떨려서 두근반 세근반이옵니다. 그래? 그럼 자네는 왜 이 여자에게 도둑이라 했는가? 영월댁은 차분하게 그 연휴를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 그리하여 이 목걸이를 시어머니 관 속에 부장품으로 넣어드렸는데 이 여자가 걸고 다니므로 매우 수상히 여겨 일이 된 것이옵니다. 사또는 다시 매향이에게 물었다. 그럼 그 목걸이는 처음부터 내 것이었더냐? 잠시 주춤하더니 그렇지는 않사옵니다. 사실은 술값 대신에 받은 것이옵니다. 응, 술값 대신 받았다. 그렇다면 그 목걸이는 청월관 주인이 갖고 있어야 하거늘 어찌 내가 걸고 다닌단 말이냐? 매향이가 말을 더듬자 옆에 있던 형방이 주책없이 한 마리 던진다. 술값이 아니라 해우값이겠지. 순간 매향이가 형방을 째려보았다. 사실 사또도 매향이와는 이미 만리장성을 쌓은 관계였다. 가끔 한양에서 고위관료가 내려오면 총월관에 데리고 가서 접대를 하곤 하였기 때문에 몇 번 그녀와 알몸 행사를 치른 적이 있었다. 그래, 알았다. 내 조금 더 조사를 해본 뒤에 판단을 할 것이니 오늘은 그만 물러들 가게. 사또는 어떻게 매향이 손에 저 목걸이가 가게 되었는지 형방에게 역추적을 해보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오래 걸리지 않아 그 사연을 알게 되었다. 오첨제 아내가 죽고 오일장을 치를 때 평소 부인이 애지중지하던 것들을 부장품으로 함께 묻으려고 준비해 두었다. 오첨제와 부인은 서로 금슬이 좋았으므로 마지막으로 부인 얼굴을 한 번 더 보겠다고 병풍기에 가서 고구라는데 마침 옆에 있던 금목걸이가 눈에 띄어 소매에 감춰두었던 것이다. 그냥 땅 속에 묻기에는 아까웠던 것이다. 탈상을 마치고 혼자 지내던 오첨제는 아랫도리가 뽀근하고 적적했다. 그렇기도 한 것이 이제 나이 50이니 아직은 모든 것을 끊기에는 젊은 나이였다. 그래서 찾아간 것이 동네에서 멀지 않은 조그만 주막집이었다. 그곳에는 서른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이쁘장하고 아담하게 생긴 안성댁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해 소망 맞아 이곳에 털을 잡게 되었다 한다. 오첨제는 가끔 그 집에 가서 술을 마시며 수작을 걸어보지만 안성댁은 새님 같은 오첨제를 보는 등 마는 등 한다. 오이 안성댁 많이 바쁜가? 같이 한잔 하세. 아이고 바빠요. 허우 그 사람 참 쌀쌀맞기는. 점체로 넘어오질 않으니 더 안달이 난 오첨제. 매일 주막마당도 쓸어 주었다. 하지만 목석이다. 사실 안성댁이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두 달 전 동네 덩치 좋은 건달놈이 밤늦게 찾아와서는 주모에게 술을 달라고 땡깡을 놓았던 적이 있다. 그런데 그날 따라 안성댁도 외로운 마음이 들어 건달놈에게 술을 주었다. 주모도 한잔하지? 그럼 그럴까요? 같이 한잔 두잔 마시다 보니 취기가 올라와 알딸딸한 상황에 어찌 남녀가 그냥 있을 수 있겠는가. 건달놈이 갑자기 달라붙더니 거칠게 입을 맞춘다. 알았어요. 천천히. 안성댁은 거부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였다. 둘은 합체하여 거친 호흡을 내뱉기 시작했다. 그가 거칠면 거칠수록 안성댁의 숨소리도 거칠어지는데 지금까지 경험했던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어메 나 죽네 나 죽어. 그러자 더 힘차게 요동치는 건달. 그날 밤 무려 세 번이나 까무러친 안성댁은 건달놈의 특출난 방중술에 훅 하고 빠져버렸다. 내일도 올 거죠? 응 와야지. 꼭 와야 돼요. 매일 찾아온 건달놈은 안성댁을 그 현란한 방중술로 숨이 넘어가게 만들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시들해졌는지 오는 회수가 줄어들더니 거의 오지 않고 있으니 안성댁의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그러니 아무리 오촌지가 들이대도 꼼짝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가끔 건달놈이 오기는 하나 제 친구들만 데리고 와서 공짜 술만 포마시다 가니 안성댁 부화가 치밀어 씩씩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나쁜 새끼 맛만 보여주고 이렇게 골탕을 먹여. 주무도 점점 약이 올라 하루는 오촌지가 눈치만 보고 있길래 술 한잔 하자고 해서 그날 합체를 시도했다. 드디어 소원 성취한 오촌지는 온갖 기술을 부려 안성댁을 보내려고 하였으나 역시 건달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다. 뜨뜨미지근하게 행사를 마치더니 오촌지가 아내의 금목걸이를 안성댁 손에 쥐어 주었다. 여보게 이거 값이 좀 나갈 걸세. 잔해하게. 다음날 주막에 갑자기 건달놈이 들이닥쳤다. 어이 술 한잔 가져오게. 흥 오늘도 술만 퍼마시다 갈 거면 다른 주막으로 가보시오. 아 이 사람 매몰차긴 오늘은 내 하루 머물다 가려고 왔네. 그러자 안성댁의 얼굴이 확 펴지면서 잠시만 기다려요. 내 곳 술상 차려올 테니. 그리하여 그날 또 화려한 건달의 행사는 시작되고 안성댁은 오늘도 역시 구름위를 걷는 듯 황월경에 빠져들었다. 어메 정신을 하나도 못 차리겄네. 건달놈은 누워서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어때요? 내가 최고지? 그러자 안성댁이 눈을 흘끼며 으이그 그러게 왜 이리 뜸하게 와요? 사람 기다리다 눈 빠지게 그리고 이거 그러며 오첨지에게 받은 금목걸이를 주었다. 이거 잘 갖고 있다가 돈이 급할 때 바꿔 쓰시구랴. 뭘 이런 걸 하며 잽싸게 집어넣는 건달. 그러나 사실 건달놈이 목표로 하는 건 매양이였다. 한 번 가고 싶어도 워낙 술값도 비싸고 화대도 비싸니 그동안 엄두도 못 내었다. 그런데 돈을 금 목걸이가 생겼으니 당장 총월관 매양이에게 달려갔다. 얼큰하게 매양이와 술을 마시고 옆방으로 옮겨 화합을 시작했다. 워낙 달코다른 매양이도 건달놈의 기술에는 맥을 못 주었다. 두 번이나 까무라치고 누워있는데 어이 매양이 오늘 내가 화대는 없고 대신 이것을 주겠네. 그러며 안성댁에게 받은 금 목걸이를 주었다. 어머 금 목걸이 아니에요? 응 비싼 것이요. 대신 한 번 더 할 수 있지? 어머 매양이는 웃으며 건달을 끌어당겼다. 이렇게 해서 목걸이가 매양이 손에 들어오게 된 경위를 듣던 사악도는 난감해졌다. 오첨지 며느리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홀애비 오첨지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질 것이고 그렇다고 거짓말하자니 마땅한 구실도 없어 한참을 고민하다. 이렇게 형방에게 말했다. 여보게 형방 오첨지 며느리에게 이대로 전하게 그 목걸이를 처음 만들 때 세공사가 너무 이뻐서 몇 개도 똑같이 만들었다고 하고 아마도 그중에 하나가 매양의 손에 들어간 것이라고 전하게 같은 남자로서 그것만은 지켜주세. 그리하여 오첨지 며느리는 매양이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오첨지의 체면도 살려주었다고 한다. 곱단이와 수경이는 나이가 같아 어려서부터 친한 동무였다. 무엇을 하던 둘은 꼭 붙어 다녔으므로 친자매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이 둘이 나이 십여세가 되니 이제는 수경이라 하대를 하지 못하고 수경아시라 불러야 했다. 수경이는 코울의 유지 김진사의 고명딸 이었고 곱단이는 그집의 참모 밀양댁 외 딸이었기 때문에 신분상의 차이로 아시라 불러야 했다. 수경이는 역시 대가집 딸답게 하는 행동이 단아하고 고왔으며 곱단이는 천방 기축 이었다. 둘은 전혀 다른 성격 임에도 다정하니 늘 맛있는 호박 며슬 숨겨두었다가 곱단이에게 건네준다. 아버지 없이 자란 곱단이는 늘 아버지가 그리웠다. 김진사가 예쁜 딸의 말이라면 뭐든 들어주니 그것을 볼 때마다 엄마에게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면 여지없이 큰 소리와 부지깽이로 두들겨 맞곤 하였다. 그래서 지금은 엄마에게 절대 아버지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 곱단아. 예, 아기씨. 넌 남자랑 손잡은 적 있니? 당연하죠. 누구? 사실은 우리 동네에 만복이라고 저랑 동갑이 있는데 어찌나 치근덕거리던지 한 번 만나줬죠. 그래? 그럼 첫날 손잡았어? 예. 어머머, 입술도 맞췄니? 갑자기 곱단이가 까르르 웃으며 묻는다. 아니, 아기씨. 왜 갑자기 그러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러자 곱단이가 바싹 다가앉더니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낸다. 아기씨, 사실은 지가 만복이랑 잠도 잤는걸요. 수경이가 갑자기 귀까지 빨개지며 놀란다. 어머머, 진짜 정말 남자와 합판을 했단 말이니? 아기씨, 합판이 뭐예요? 음, 그게 남자와 여자가 한몸이 된다는 뜻이야. 아, 그렇구나. 했죠? 그래, 어떻더냐? 글쎄요. 처음엔 많이 아팠는데 조금 참으니까 좋아지더라고요. 뭐랄까, 몸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다가 아랫도리가 꽉 차는 느낌이랄까요? 수경은 한마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신기해했다. 아기씨도 곧 시집가면 해볼텐데요, 뭐. 그러자 다시 뒷볼까지 빨개진다. 곱다니는 그런 아시가 너무도 귀여웠다. 이제 막 성에 눈뜰 나이니 궁금하기도 했을 것이다. 봄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어느 봄날 수경이는 과거를 준비하는 한선비와 혼담이 오가더니 그의 가을 홀레를 올리게 되었다. 곱게 신부복을 차려입은 수경아 씨를 보니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다. 곱다니는 부러운 반 아쉬움 반에 눈물이 흘렀다. 아기씨 행복하게 잘사세요. 곱다니는 그날 혼자 있는 게 싫어 만보기를 불러내어 뜨겁게 한몸이 되었다. 수경아 씨가 시집을 가자 하늘 위에 없어진 곱다니는 낮이면 산으로 나무를 캐러 다녔다. 오늘도 바구니에 한가득 나무를 캐어 내려오는데 가끔 집에 시주를 하러 오는 노스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곱다는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했다. 나무 아비탑을 관세음보살 곱다니 나무를 캐러 왔구나. 예, 스님 아기씨가 시집을 가버리니 할 일이 있어야죠. 그래 섭섭하고 쩍쩍하겠지. 그런데 곱단아 내 이야기를 처음부터 할까 말까 망설였다만 오늘 일이 만났으니 얘기를 해 주어야 겠구나. 내 나이 올해 몇 친구? 제 나이 스물두 살이옵니다. 그래 스물둘 아마도 서른이 되면 내 일신상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왜요 스님 안 좋은 일인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마도 수경아씨와 너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단다. 어머 정말이요? 제가 죽어 다시 수경아씨 몸으로 환생이라도 한단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더 이상 자세한 건 말 못하니 그리 알고 있거라.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았다. 지금 수경아씨는 돈 많은 집의 시집과 아들 낳고 잘 살고 있으니 말이다. 곱단이는 귀담아 듣지 않고 집으로 내려왔다. 밤이 되자 어미와 누워 잠을 자려 하는데 혼잣말인지 들으라는 말인지 어미가 한마디 한다. 너도 이제 시집을 가야 되는데. 곱단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잠을 정했다. 며칠 어미가 곱단이에게 새 옷을 입히더니 장으로 데리고 갔다. 어미 장에 가는데 새 옷은 왜 입어? 그냥 잠 잡고 따라와. 곱단이와 엄마 밀양댁은 바쁘게 장터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잠시 후 장터에 있는 새 옷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주인 최 서방 과 인사를 시킨다. 영문도 모르고 어미가 시키는 대로 인사를 하니 최 서방 곱단이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최 서방 나이가 50에 본처와 사별하고 새 옷 집을 하며 혼자 살고 있었다. 얘 곱단아 잠깐 나가 있어라. 얘 없니? 밖으로 나온 곱단이는 장터를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잠시 후 환한 얼굴로 나온 밀양댁이 곱단이를 데리고 장터로 간다. 그러더니 밥 가분을 사서 곱단이에게 내민다. 없니 돈도 없을 텐데 이건 뭐하러 사? 시끄러 얼른 집어넣어. 그러며 돈 주머니를 꺼내는데 꽤 두툼 했다. 곱단이는 생전 처음 써보는 박가분을 들고 기분 좋게 돌아왔다. 노치로 밀양댁이 곱단이에게 말했다. 곱단아 이제 너도 시집 갈 나이가 됐으니 남편 만나면 잘하고 살거라. 알겠냐? 없니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밀양댁은 곱단이 짐을 주섬주섬 챙기더니 일전에 봤던 새우저 최서방 집으로 데리고 갔다. 곱단아 오늘부터 내 지압이 최서방 말 잘 들어야 한다. 곱단이는 깜짝 놀랐다. 이런 의인내를 지압이라니. 없니? 곱단이는 할 말을 잊었다. 잘 사러 이애미는 잊어버리고 여기 있는 최서방이 잘해줄 것이다. 어미보다 더 나이가 많은 최서방은 싱글벙글하며 곱단이를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럼 이애미는 갈 테니께 오늘부터 여기가 내 집이요. 난 간다. 그러더니 퀭하니 혼자 가버리는 밀양댁 곱단이는 서러움에 눈물이 폭받쳐 올라왔다. 그날부터 곱단이는 나이 많은 최서방의 마누라가 되어 살게 되었다. 나이가 삼십년 가까이 차이가 나니 마치 할아버지와 사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팔자련이 하고 체념하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마음은 도리어 편했다. 다행히 최서방도 성격이 좋고 착하여 마치 아버지처럼 이것저것 챙겨주었다. 애비 없이 자란 곱단이로서는 이런 것이 아버지의 정 같은 것이로구나 새삼 느끼며 정붙이고 살기 시작했다. 어쩌다 보니 최서방과 아들을 하나 낳고 잘 살지는 못해도 부족함 없이 살았다. 나중에 애미 밀양댁이 최서방에게 돈을 받고 복단이를 팔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는 복내 파라코와 눈이 맞아 멀리 떠난 것도 소문을 들어 알게 되었다. 커다란 배신감에 매일 베개를 적시었지만 커가는 자식을 보며 잊을 무렵 갑자기 최서방이 드러눕더니 온갖 양을 다 써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결국 아들 돌도 못 보고 세상을 떠났다. 곱단이는 그래도 최서방과 정이 많이 든지라 서러움에 펑펑 울었다. 그리하여 탈상을 하고 최서방이 좋아했던 탁주 한 병을 들고 아들과 묘소에 갔다. 여보 그동안 딸처럼 그렇게 나를 아껴주더니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버리고 말았네요. 내가 당신 아들은 잘 키울 테니 부디 걱정하지 말고 좋은 곳으로 가요. 곱단이는 묘 주변에 탁주를 뿌리고 자신도 한 잔 마셨다. 그러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에고 내 팔자는 이리도 기구할까 애비 없이 자라 애미가 돈 받고 팔아먹고 지아비는 몇 년도 못 살고 이승을 하직했으니 아무것도 모른 채 봉알거리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집으로 돌아온 곱단이는 최서방과 살던 집을 정리하고 먼 곳으로 떠나려고 준비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안방에 있는 타락을 정리하는데 구석에 처음 보는 날끈 나무상자가 있길래 열어보다 곱단이는 뒤로 벌렁 자빠졌다. 그 안에는 몇만 양의 엽전과 전답 문서가 들어 있었다. 최서방이 평생을 악착같이 모아놓은 재산이었던 것이다. 최서방이 죽기 전 너무 멀리 떠나지 말고 근처에 살라는 말이 생각났다. 그날 이후로 곱단이의 인생이 바뀌어버렸다. 곱단이가 자랐던 마을에 널찍한 집도 하나 사고 논밭을 소작을 주니 만석군 부럽지 않게 되었다. 게다가 인심이 고한 곱단이는 어려운 동네 사람들에게 소작해서 나온 쌀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니 모두 임을 모아 칭찬을 했다. 그리고 돈을 주어 양반 족보를 사니 아들도 공부하여 과거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 밖에서 한 여인이 우정한 모습으로 걸어 들어오는데 이게 웬일인가 수경아씨 였던 것이다. 곱단이는 한 걸음에 달려가 수경아씨를 안았다. 아이고 아씨 이게 웬일이에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고개를 든 수경아씨는 얼굴이 형편없었다. 그 곱고 예뻤던 얼굴이 변하여 거칠한 피부 든 눈 밑에 기미를 보니 영락없이 촌에 사는 아낙매였다. 아니 아씨 이 얼굴이 뭐예요? 둘은 방에 들어가서 곱단이가 아랫목을 내주자 한사코 거절하며 음목에 앉았다. 한창 고개만 숙이고 있던 수경아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잘 썼지요? 예 그럼요 아씨 소문은 들어 소식은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웬 말이래요? 주루룩 눈물을 흘리던 수경이 말을 이었다. 사실은 시집가서 몇 년간 아이도 낳고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나라의 실세가 바뀌면서 그 전 관료들은 모두 역적이 되어 참수형을 당하고 겨우 살아남은 부인과 아이들은 남의 집에 종이 되거나 머슴이 되었습니다. 나도 어느 대갓집에 종으로 들어갔는데 다행히 좋은 어르신을 만나 종로를 쓴 면했지요. 그래서 아이들과 살아가려니 여자가 할 일은 없고 먹고 살 길은 막막하여 소문을 듣고 염치없게 찾아왔답니다. 이런 모습으로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아씨 그래 수경아 그럼 너도 나를 예전에 부르던 대로 곱다나 이렇게 불러줘. 우리가 어릴 적에는 그렇게 불렀잖아. 그리고 양반이야 사실. 내가 아들을 위해 돈 주고 산 것이니. 나야. 둘은 서로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다. 그리고 당장 우리 집으로 들어와. 나도 혼자 이 넓은 집에 적적했는데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두 식구 먹고 살 돈은 충분히 있으니 걱정 말고 예전처럼 재미나게 지내자꾸나. 고마워 곱다나. 수경이는 너무나 감격하여 말을 못이었다. 곱다나는 당장 수경이 집에 사람을 보내 쓸만한 짐만 갖고 오게 하고 새 가구와 의복을 준비해 주었다. 곱다나는 그제서야 나물캐로 갔을 때 스님이 한 말이 이해가 되었다. 수경아 씨와 너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단다. 둘은 서로 늙어 죽을 때까지 자매처럼 아끼며 잘 살았다고 한다. 금강산의 송림사 절터 맞은편에는 학바위, 학소대 등으로 불리우는 바위 벼랑이 있었다. 그 생김새가 마치 학이 목을 빼들고 서 있는 형상이라 하여 그렇게 불러오고 있다. 옛날 이 학소대 꼭대기에는 자그마한 타락집이 한 채 있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여 불궁을 들이러 오는 여인들이 그 집에 올라가 시성을 들이곤 하였다. 그런데 여인들이 깊은 밤에 타락집 방안에 홀로 앉아 부처님께 정성껏 불궁을 드릴 때면 꼭 천장에서 생불이 내려오곤 하였다. 그러나 실은 송림사의 스님이 타락집 지붕 천방 위에 엎드려 있다가 밤이 깊어지면 줄 사다리를 타고 방안에 내려와서는 부처님 하강이라며 여인을 속이고 재미있는 노름을 벌리곤 했던 것이다. 생불님은 사타구니에 거꾸로 매달린 거룩한 작은 생불님이 불빛에 환히 비춰 보이는 넋새배 장삼자락을 휘저으며 여인 앞에 나타나 목탁을 두드리며 염불을 외우고서는 여인에게 아이를 베게 하는 기방을 가르쳐 주곤 하였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반드시 아기를 잉퇴할 것이니 정신줄 바짝 챙기고 따라오라요. 알갔음 둥 시키는 대로 하갔으니 알라만 들어서게 해달라요. 그 비방이란 여인을 달래요 방바닥에 반드시 눕히고는 장삼 소매 자랑 안에서 생다갈을 꺼내요. 여인의 탐스러운 희뿌연 적가슴에서부터 그것을 점점 아래로 아래로 내리 굴리는 것이다. 살간지러운 촉감을 주는 다갈이 점점 아래로 내려오는데 아주 발가벗은 여인의 온몸에 불이 달리지 않을 턱이 없다. 아랫배에선 뜨겁고도 뜨거운 불덩어리가 치밀어 올라 뻗친다. 다갈이 불뜨덩 언저리에 이르면 중생불림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비방이 점차 효음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여인의 울창한 수림 속에 가려워졌던 감실감실한 오목봉우리가 팽팽하게 살아나고 밑에 것이 다물었던 수를 벌리면 반쯤 핀 원망울 같은 것이 드러난다. 아이고 스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으라요. 부정탄이 끼니. 사내의 작은 생불림도 당장 일을 칠 듯이 성을 내며 요동진다. 그러나 이런 일에 익은 생불림은 덤비지 않고 최대의 효과가 일어날 마지막 고비까지 돋아오른다. 여인은 온몸이 화끈 달아오르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두 다리를 비틀며 소리를 내다가 더 참지 못하고 생불림의 허리를 와락 부여안고 둥근 원형의 꽃동산 놀이터로 생불림을 초청한다. 아이고 스님, 더는 안 돼갔으니 맘대로 하시라요. 알갔소. 뜨거우니 조심하시라요. 작은 생불림은 바로 이런 때를 기다린 것이다. 생불림은 이렇게 매일 밤 다락집으로 찾아와 불공을 들이는 여인의 아래 입에 제 용대 가리로 씨를 뿌려주고는 새벽이면 일어나 여인의 몸에 굴리던 닭알까지 까먹고 유유히 사라지고 나였다. 천하절경 금강산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가짜 생불림의 소행을 괘씸하게 여긴 금강산 신령님은 어느 날 생불림이 지붕 위에 비밀문을 손질하려고 할 때 맑은 하늘에서 벼락을 떨구어 생불림과 다락집을 없애버렸다 한다. 지금도 금강산 사람들은 학수대 바위를 가리키며 그때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고 있다. 한글자막 by 김태상 감사합니다.